안녕하세요 오늘 해가 좀 바짝 나서 또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남천나무 입니다. 남천나무는 고급을 탈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나무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병충해 강하고 가을 겨울 되면 열매도 열리고 그리고 단풍이 들어서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남천나무 저희가 최소 300주부터 작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여기는 전남 순천 순천입니다. 남천나무입니다.